출발 나 뭘 죽여? 나의 목을 죽여야 된다 너무 더운가 봐 제롬야 안돼 가지마 제롬 제롬 나한테 안돼 안돼 진짜 시골깨가 됐네 야야야야야야야야 너 뭐 먹고있어? 당근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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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발 딴 데 사지마 당근줄게 당근줄게 제라 당근줄게 일로와 당근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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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이 잘있어 가자 당근줄게 아 정말 노는데 정신팔린 아이를 데려오는 거란 이렇게 어려운 거군 거기서 뭐 먹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고 있을래 그러면은 너를 어떻게 해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집안으로 뭐 먹는거 아니지 제롱아 너가 뭘 먹지만 않으면 너를 밖에 풀어놓지 노르라고 냄새 킁킁거리고 너가 행복하면은 누나도 행복해 너가 뭘 자꾸 주워먹으니까 뭐 누나 걱정돼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지금 한시간째 계속 쫓아다니기가 걱정돼가지고 냄새만 맡는거지? 냄새만 맡는거지? 어 먹진 말고 그래 냄새만 맡는거지? 냄새만 맡는거는 좋아 냄새 맡는거는 행복한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또 냄새 한 백번 맡다가 한 번씩 먹더라 그래서 그게 무서운거지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우 엄마 쉬 지금 200번 쐈어 어 아 힘들어 제롱이 오늘 행복하니까 제롱이 지금 행복이 넘치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이게 따뜻한 봄바람을 쐬는게 아니고 지금 자세를 지금 할머니처럼 수그려가지고 계속 지금 제롱아 난 너의 앞모습을 보고 싶은데 내가 너의 뒷모습 밖에 못보네 여기서 제롱이 먹지마 냄새만 맡아 제롱아 난 너 지금 한시간째야 누나 지금 허리가 망가지는거 같아 제발 들어가자 제발 들어가자 제발 들어가자 제발 들어가자 가서 당근 많이 줄게 제롱아 당근 줄게 갈까? 제롱아 당근 줄게 당근 줄게 당근! 당근 줄게 제롱아 당근 당근 줄게 어? 당근 줄게 제롱아 신실을 들어가자 신실으로 들어가자 재롱이네 여기 들어가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가 아니고 씻고 당근을 먹어야겠다 그치? 기다려 오랜만에 큰나가 공격시켜서 왔지? 잠깐만 애 목욕만 시켰을 뿐인데 바지가 다 야 누가 보면 야 씨 나 무슨 야 씨한 줄 알겠다 야 나 근데 거의 2019년 이후 내가 목욕 시킨 게 처음이라 그런지 어? 못마땅해? 간지러워? 아아 목욕 내가 조금 잘못 시켰나? 왜 그렇게 말리고 안 돼 왜 이렇게 몸을 비비는 거야 못마땅해? 재롱아 우리 재롱이 아 우리 재롱이 천연 곱슬이었구나 우리 재롱이 천연 곱슬이었는데 날마다 딴나가 고데기를 해준 거였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직무로 보였는데 우리 재롱이 이렇게 천연 반 곱슬이었어요 근데 큰나가 거의 3,4년 만에 목욕을 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그 빛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큰나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자연주의 양육 방식이어가지고 원래 애들은 엄마 그냥 이렇게 막 키우는 거야 그치? 저기 니네 짠나는 좀 이렇게 관리주의잖아 큰나는 자연주의야 큰나는 자연주의야 야 짠나 오면 기겁하는 거 아니야? 짠나 오면 뭐야 누가 우리 애기를 이렇게 해놨어 이러면서 막 또 나 찾겠다 야 엄마 나 찾거든 그냥 잠시 탔다 이렇게 응 나 그래도 이렇게 목욕 시킨 게 어디야 놀아갔잖아 응 재롱이 행복하게 해줬다고 해 알았지? 응 오늘 재롱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면은 될 거야 내가 목욕을 잘못 시켰나? 재롱이가 다시 목욕 시키는 거 아니야? 재롱아 재롱아 여기 한 번만 봐줘 재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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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신기한 거 있다 재롱아 재롱아 한마디에 큰나와 보낸 하루 오늘 큰나와 하루를 보냈다 짠나가 못하게 하는 거를 큰나는 다 하게 해 주었다 참 즐거웠다 짠나가 오면은 큰나를 뭐라 할 것 같다 그래도 난 큰나가 참 좋다 짠나도 참 좋다 나는 누나들이 참 좋다 나는 참 행복하다 오늘의 하루 끝